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. 새해를 맞아 시민과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? 새해 소망을 전한 시민과 성도들을 만나봤습니다. 한 해의 운세를 알아보기 위해 타로나 점을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 신앙인들이 무속신앙과 운세문화를 주의하고 경계해야 하는 이유를 알아봅니다. 각 교단들은 올해 어떤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을까요?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의 신년 계획과 이슈를 살펴봤습니다.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.